제시카 닮은 꼴 사실 그 제시카 닮은 꼴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? 네 어때요?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제시카 선배님은 너무 예쁘신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게 저한테는 너무 영광이죠 예쁜데요? 감사합니다 무력이 예쁜데요 눈여겨보는 후배 가수들이 있나요? 네 요즘에 뭐 여자친구, 트와이스 다 너무 예쁘고 잘하던데요 정말요? 회색을 고르고 그러니까요 되게 옛날 생각도 나고 그런 것 같아요 태호 선배님이랑 열애사를 해명하라고 해명하지 않을게요 죄송해요 네 저도 굳이 뭐 응 그렇지 자 가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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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친구 오늘부터 우리는 맞다고 정답 가왕 가왕 오, 맞아, 맞아요 뭐야, 뭐야, 이거 이거 해야 하세요 이거야 이거 이거 그래 잘했어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여자친구. 여자친구구나. 그렇죠. 그렇죠. 태연. 됐어요. 여자친구. 오늘부터 우리는. 아이고. 실패. 줄래요? 태연. 너무 좋았다. 힌트. 여자친구. 시간을 달려서. 시간 달려서입니까? 시간을 달려서. 을러요? 시간을 달려서. 달린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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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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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걸 알지? 저걸 왜? 저걸 왜 하는 거야? 천하 Space's book. 저걸 왜 하는 거야? 저걸 왜 하No. 막간에 Haj 만 wall 싸워. 싸우시다.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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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진짜로 어렸을 때 우리를 보는 것 같아가지고 아 영광 진짜 너무 영광이에요 아 아니에요 소녀시대 선배님들 저희가 정말 근데 대기실에서 인사드리고 정말 그날 밤을 아주 설레서 다들 잠을 맞아요 특히 유주가 그때 세안 선배님께서 무릎 조심하라고 하셔서 백만 번 조심하겠다고 속으로 되새겼어요 너무 너무 멋져 눈이 눈이 부셔 두벌고치겠어 떨리는 걸 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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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반짝반짝 눈이 부셔 너무 깜짝깜짝 놀라 너 어 어어어어 너무 짜릿짜릿 몸이 달려 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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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życia 저 원래 윙크 한 번만 하는데 한 번만 안 돼요 여러분이 줘야돼요 마그네슘이 넘치네 에어 아 지금 뭐 야 아 어 수줍어서 말도 못하고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스쳐가는 얘길뿐인걸 그러면 또 여자친구로서 해보고 싶은 컨셉이 있다면? 저는 진짜 걸스 힙합같은 것 같아요 정말 힙합바지를 입을 수 있는 컨셉을 하고 싶은데 신여시대 선배님들의 알갈어보이같이 그런 스타일링이랑 같이 그런 느낌의 곡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잘생겼어요 안녕하세요 이 노래가 많이 배우고 있어요 이거 진짜 귀여운 것 같아요 오오오오 모두가 바로 가득해 아직 어디도 못 알겠어